5월 27일 오늘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단 빨간등대 자체 내에서 벽화 그림을 그렸습니다. 오늘 5월 27일 입니다. 지금 하여튼 쭉 다니면서 그림을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 딱 그런데 예쁘다. 아 딱 그림 예뻐. 아 딱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. 아 딱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. 아 딱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. 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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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마지막 그림입니다. 오늘 그린 것 중에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. 우리 정나눔 가족보사단 점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